치아는 안 갈 거야? 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십니까? 네. 오오오. 여기 12층에 직원이 있나요? 아니요. 없어요. 뭐 있어요? 음... 사실... 이거 흔들림이 심하네? 우리 학원 2강이 있네요? 어? 사실... 어... 안 타봤던 것 같습니다. 저는. 아... 흔들림이 미래요? 그러니까 말이에요. 아... 이러다 뭔가 좀 고장 날 것 같은 느낌이다? 아니에요. 아... 그건 알아요. 아이... 뭐가 불길한 일 가면 됩니다. 빨리 누르셔주세요.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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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봐요. 빨라 빨라 빨라. 빨라 빨라.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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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. 네. 문이 닫습니다. 문석동은 뭐... 느리네요. 관리를 안 한 거 같은데? 네. 이거 보니까 관리를 많이 안 한 거 같습니다. 송차관도 그렇고 네. 근데 여러분 산범역 경춘산 타는 곳 13 블랙. 그 한 테크 있죠? 그거 1월 27일에 누리 엔진 엔지엔지니어링으로 조기 리모델링 됐습니다. 조기 리모델링이네요? 네, 2010년식을! 어이구. 둘이 1모델이란다 뭐야? 네, 22년만에! 대박입니다, 진짜. 오, 아무도 안 차네요? 네, 아무도 안 찼습니다. 소총! 오늘 에코넨 한 번 하는 건가? 스킬이 없는 거 같다고요?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